끝 네 안녕하세요 한지민입니다 먼저 선생님이 학원 오픈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정말로 배우의 꿈과 열정을 갖고 노력한 친구들에게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진 것 같아서 저 역시 너무너무 기쁜데요 저도 처음에 연기를 배울 때 굉장히 떨리고 무섭고 괜히 걱정도 많고 그랬었는데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 것만으로도 정말 용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가 되고 싶어 하시는 많은 친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용호 선생님을 만나면서부터 좀 더 넓혀갈 수 있는 꿈을 향해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곳을 통해 꼭 일어나가시길 바랄게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정말 모든 분들이 꿈을 꼭 이루셔서 배우가 돼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, 모두모두 건강하시고 모두모두 화이팅입니다 선생님 축하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맞아요